20과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. 대화 1 지금 해요. 투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.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. 대화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. 정말 재미있었어요.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? 네, 전 정말 재미있어요. 리안 씨는요? 저는 재미없어요.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. 그래요?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.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.